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캠피셔 라라 호프만스가 지은 투자의 배신입니다. 부제는 월가의 전설 캠피셔가 폭로하는 주식시장이 거짓말입니다. 주식투자를 실패의 덫으로 끌어들이는 잘못된 신화와 통념을 철저한 넝거로 파헤친다고 합니다. 캠피셔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여러 투자자들 위해서 훌륭한 투자서를 발간한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를 줄여라 가급적 최대한. 내 경험상 성공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수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는 확실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초에 투자는 확실할 수가 없다. 투자 시장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의학, 공학, 과학과 마찬가지로 확률 게임이다.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투자를 할 때만은 절대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이런 욕망으로 인해 심각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심지어 최고의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어떤 장기 투자자라도 그가 내린 결정이 70%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실수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틀릴 때보다 맞출 때가 더 많도록 하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투자자가 맞출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내지 못한다. 틀릴 때보다 맞출 때가 더 많으면 아마추어건 프로건 시장 수익률을 상해하는 소수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다. 만약 앞으로 실수 그것도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적응력이 개선된 소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실수 확률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면 적응력이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평범한 투자자들을 훨씬 더 능가하게 된다. 실수 확률만 낮춰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에선 심각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 오해들을 잘 파악하면 잘 피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한참 뒤처지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열기가 식을 때 맞춰 뜨거운 업종에 몰려드는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그리고 왜 결코 오지 않을 더 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약세장 바닥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거대한 호황을 수수방관하고 마는 걸까?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을 잘못 보지 않고 있고 자신이 꽤 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좋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흔한 인지 오류라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장기간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을 냈고 3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경영했으며 지금까지 26년 동안 포부스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제로 칼럼을 써왔다. 나는 여전히 내 실수 확률을 낮추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한다. 그것이 실제로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투자세계를 왜 그렇게 자주 잘못 판단하고 빈번한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 우리 내가 자본시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지 않은 게 큰 이유다. 인간은 직관적인 생물이지만 시장은 본래 반직관적이다. 우리는 소위 상식적인 사고와 직관에 따라 투자하면서 종종 큰 피해를 본다. 사람들은 또한 편견이나 이념 외에도 수많은 인지적 오류로 인해 눈이 먼다.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다가 갑자기 바뀌곤 한다.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게 전개되다가 반대가 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주식시장은 강범위하게 알려진 정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할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어떤 것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금융서비스 산업이 가끔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판매 보수가 짭짤한 상품을 팔고 싶은 욕구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손절, 커버드 콜, 달러 평균 원가법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두 미신이다. 지금까지 머린말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봤고요. 이제는 본문에서 투자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폭락을 한 번 맞으면 투자는 끝장난다. 약세장은 감정을 크게 상하게 만든다. 나는 주식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위대한 능멸자는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겁주어 최대한 많은 돈을 빼앗은 다음에야 비로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약세장은 가장 끔찍한 위대한 능멸자의 모습이다. 위대한 능멸자는 사람들이 올린 수익을 어떻게든 강탈해 간다. 우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거대한 미실한 손실이 생기고 사람들은 치욕과 공포와 절망에 시달린다. 위대한 능멸자는 사람들이 수익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손실을 싫어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약세장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미친 짓을 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본다.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진 시점에 일종의 항복 매도를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핑계로 이런 투매에 나섰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약세장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면 많은 투자자들은 더 이상 큰 폭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갑자기 내리고 혹은 수많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장기 투자 전략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채권과 현금을 대거 보유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시점이 대개 주가가 바닥을 치고 급반등을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다. 이처럼 씁쓸한 경험을 맛본 투자자들은 몇 년 동안 증시를 애써 외면한 채 강세장 내내 기회를 엿보기만 하다가 강세장 막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시장에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런 명확성은 머지않아 하락반전하는 증시와 함께 금세 사라지고 만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능멸자는 잔혹하고 악질적이다. 또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은 본전을 되찾거나 다른 임의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전략을 바꿔 채권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를 대며 현금과 채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채권이 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에 주식이 단기적으로 자산을 크게 적어도 임으로 정한 수준까지 불려줄 수 있는 적절한 자산군이라고 생각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가. 이 역시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단기 목표를 세웠다면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함으로 주식은 적절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장기 목표를 세웠다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하겠다는 뜻인데 이때 주식은 적합한 투자 수단인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게 문제다. 투자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증시 상승에 준하는 만큼 자산을 불리겠다는 목표를 정하면 약세장이 와도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보통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지는 걸 두려워한다. 그들은 증시가 25% 하락하면 똑같이 25% 반등해도 본전을 되찾지 못하는 사실을 안다. 본전을 되찾으려면 33% 반등해야 한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처럼 주가가 58% 급락하면 손실만 복구하려고 해도 주가가 138% 올라줘야 한다. 약세장에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로서는 증시가 그만큼 랠리를 펼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불가능하다. 손실을 복구하지 못할까 봐 겁나는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손실을 복구하기가 불가능할까? 아니란 사실이 역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약세장은 보통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때론 낙폭이 큰 급락장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상 증시는 하락하거나 심지어 급락하더라도 반드시 반등하여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며 상승해왔다. 약세장이 회복 불가능하다면 증시는 떨어지기만 하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증시는 항상 하락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고 고르게는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행진을 이어간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약세장의 낙폭이 클수록 뒤이은 강세장의 반등폭은 더 컸다. 항상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그랬다. 설령 반등폭이 하락폭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저점에서 매도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았다. 언제나 그랬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했듯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다를 게 거의 없을 것이다. 맞다. 세부적인 양상은 달라도 증시의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길게 보면 주가는 결국 오르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간헐적인 하방 변동성이 끼어들 뿐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주가가 지나치게 높고 자본주의는 끝장났다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말이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장기 투자한다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쪽에 돈을 걸기를 권한다. 항상 이번만은 다를 것처럼 느껴지고 언론에서도 이번은 다르고 앞으로도 다를 것이란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말이다. 제가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금리 상승도 그렇고 너무나 악재가 많아서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어떻게 되나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쌓이면 정말 투자 실력이 늘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정도씩 상승했다. 따라서 본전을 되찾기 위해 33%나 45%, 140%에 이르는 반등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증시의 장기 평균 수익률에 약세장의 하락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증시는 약세장일 때마다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인 연수익률은 평균과 거리가 멀고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왜 종종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단 말인가. 강세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다 보니 강세장 때 올리는 수익률은 평균을 상회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급락한 해의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강세장의 연수익률은 21%에 이른다. 또한 지속기간의 편차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하락폭이 클수록 더 크고 빠른 반등이 나온다. 사람들은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주로 채권이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앞을 보고 자신의 장기 목표가 뭔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약세장이 조장하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다. 평균에 속지 마라. 강한 약세장이 끝나면 더 길고 강한 상승장이 오게 되어 있다. 앞으로도 예전만큼 강세장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2. 추세가 전환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 약세장이 시작됐다고 치자 아주 심하고 나쁘고 흉측한 약세장이 이런 약세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약세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해진다. 그렇다면 일단 정리하고 약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승신호가 분명해지면 다시 시장에 진입해야 할까? 그런데 언제 진입해야 하는 걸까? 증시는 정신없이 널뛴다. 차라리 확실하게 약세장이 끝나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돼서 모든 게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 반직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투자 심리가 가장 냉각되었을 때가 위험이 가장 적다. 바로 약세장에서 증시가 바닥을 쳤을 때다. 자본시장에서는 명확한 뭔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누구도 약세장이 바닥을 칠 시기를 완벽하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했거나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이다. 아니면 한 번 정도 운이 좋아 맞췄을 수도 있다. 새로운 강세장은 막판의 거의 모든 하반 변동성을 빠르게 지워가면서 정말로 기민하고 크게 나타난다. 설령 약세장의 마지막 15에서 20% 손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어지는 강세장의 초기 반등 시 울리 수익에 비할 바가 못된다. 약세장 초기에는 악화된 펀더멘탈이 주가를 끌어내린다. 사람들은 흔히 약세장이 급락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 천천히 저점을 낮추다가 막판에 급락한다.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2008년 가을 일어난 금융위기 때처럼 줄어드는 유동성과 냉각된 투자 심리가 펀더멘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때부터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진다. 공포는 대개 심리적인 요인에 불과하지만 공포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종종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한다. 바로 그때 큰 폭의 급락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면 반등도 하락했을 때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공포에 질렸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심리가 개선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새로운 강세장이 초기에 급반등이 나오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거나 개선돼서가 아니라 공포에 떨며 걱정했던 재난에 버금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증시는 손살같이 오르며 약세장의 막판에 나타냈던 속도와 모양이 비슷한 새로운 강세장이 형선된다. 나는 이것을 V자 반등 효과라고 부른다. 즉 이런 식으로 그림 9-1처럼 심하게 폭락했다가 또 심하게 반등한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변동성이 커진 약세장 후반에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들은 대개 강세장이 초반부에 가장 많이 반등하는데 이건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V자 반등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9-2는 약세장이 마지막 단계와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강세장이 전형적인 V자 패턴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시피 새로운 강세장은 약세장 후반과 아주 흡사한 궤적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락했다가 급하게 상승하는 거죠. 당시 강세장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 반등이 강했다. 그러나 앞선 약세장에서 나온 하락폭도 엄청나게 컸다. 그림 9-2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강세장의 초기 반등은 대개 이전 약세장의 마지막 단계와 비슷한 속도와 형태를 띈다. 약세장이 끝과 강세장의 처음이 거의 완벽한 V자 패턴을 이룬다. 강세장 초반 반등이 시작할 때 투자하면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상당 부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두뇌는 이미 많이 떨어졌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자 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당장은 속이 편하겠지만 약세장이 바닥을 찍은 후 나타나는 V자 반등이 주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표 9-1은 이러한 초기 반등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보다시피 증시는 평균적으로 반등의 첫 3개월 동안 21.8%, 첫 12개월 동안 44.8% 상승했다. 정말 빠르고 높은 상승률이다. 강세장 첫 회의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진 전체 기간의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고 강세장이 이어진 전체 기간의 상승률은 증시의 장기 평균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첫 회 상승률의 거의 절반은 보통 첫 3개월 동안 나온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신기류 같은 뭔가를 기다리다가 초기 강한 반등을 놓치면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대폭 만회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도 벤치마크보다 낮아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초기 급반등은 험난한 약세장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해준다.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전부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생기는 것이다. 만회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만회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강세장의 시작을 100% 확실히 알려주는 신호는 없다. 그런 신호가 있다면 우리도 알게 될 것이고 누구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이 약세장 후반과 약세장 초반 중 어느 쪽의 변동성을 견디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러니 초기 반등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세장이 오면 지금 팔고 나중에 강세장이 시작될 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강세장이 초반에 급격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못 먹으면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3. 빠른 손절이 큰 손실을 막는다. 손실을 끊는다니 손절이라는 이름부터가 멋진 것 같다. 손실을 끊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도 영원히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슬프게도 손절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손절로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게다가 미래에 올릴 수익도 놓칠 수 있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손절이 수익을 단전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손절은 손해라는 게 입증됐다. 손절의 작동원리 손절은 일정한 가격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기계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은 상가격보다 15%나 10%나 20% 하락할 때를 손절 기준으로 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0이나 5로 끝나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렇다. 어쨌든 주가가 손절 기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면 80% 급락해서 겪게 되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손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좋은 방법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손절은 원하는 효과를 내지 않는다. 손절이 평균적으로 돈을 건질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라면 모든 투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압도적 다수가 손절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성공적으로 자금을 장기 운용하는 어떤 운용력도 손절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손절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주가가 연속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이나 내일 일어날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람들은 7%건 10%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손절한다. 잘 생각해보자. 현재의 주가 움직임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결정한다면 많이 오른 종목만 사면 된다. 그러나 본능적으로도 알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많이 오른 종목이 가끔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도 있다. 또는 횡보하기도 한다. 모든 주식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장세가 상승세냐 하락세냐 하는 기술적 분석과 시장심리 및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추격매매하는 투자 전략을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많은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사고 내리는 주식을 판다. 또 차트에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모멘텀 투자는 평균적으로 다른 투자 전략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대체로 더 부진한 편이다. 모멘텀 투자로 전설적인 성공을 거둔 투자자 5명의 이름을 대보라.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일단 손절한 다음 상황이 안전되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는 생각도 어불성설이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팔았는데 어떤 펀더멘탈을 근거로 다시 매수할 것인가?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손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여러분이 50달러에 매수한 주식이 10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하자. 이때 여러분 친구가 같은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20% 빠지면서 8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과 친구는 같이 매도해야 할까? 아니면 여러분이나 친구 중 한 사람만 매도해야 할까? 손절이 보장하는 것은 늘어나는 거래 수수료뿐이다. 증권사들이 손절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분명 수수료를 더 많이 벌 수 있어서다. 손절이 더 나은 전략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집착하는 담요처럼 불안한 투자자들을 달래는 값비싼 심리요법에 불과하다. 담요는 실질적으로 어떤 해도 끼치지 않지만 손절은 조금씩 계좌를 축낸다. 그러니 손실 전략을 쓰고 싶다면 다시 생각하라. 저도 손절 라인은 생명선이라고 해서 한때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무조건 손절하자. 그런 전략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쓸모없는 전략입니다. 항상 두고 보면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원금을 회복하는 지름길이었더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절이라는 의미가 자신이 판 가격 시점 아래로 계속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손절이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4. 패시브 투자는 초보자도 할 만큼 쉽다. 패시브 투자란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패시브 투자 논리는 수동적으로 매수 후 보유하기만 해도 사실상 시장 수익률만큼 올릴 수 있고 액티브 투자를 하다가 시장 수익률 만큼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더 좋은 투자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완벽한 패시브 투자를 하면 거래 수수료 만큼만 제외하고 시장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상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패시브 투자는 쉽다는 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패시브 투자는 아주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워렌 버펫이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또는 ETF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렇고 주식 종목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 그냥 인덱스를 쫓아가는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패시브 투자는 사실 쉽지 않다. 기술적 차원에서 패시브 투자는 쉽다. 그러나 심리적 차원에서는 어렵다. 원하는 맨치마크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 일단 투자한 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라.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대체 무엇이 그리 어려울까. 나는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투자금을 운영하고 25년 동안 포부스에 기고해 왔지만 패시브 투자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다. 금융정보업체인 달바가 실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까지 20년 동안 주식형 미추얼펀드 투자자들의 연수익률은 3.2%였다. 같은 기간 S&P500의 연수익률은 8.2%였다. 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중요한 일임으로 다시 말하지만 미추얼펀드 투자자들은 해마다 시장의 수익률보다 5%포인트나 낮은 수익률을 올렸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미추얼펀드에 잘못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다. 주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해놓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액티브펀드든 패시브펀드든 간에 갈아타기를 반복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를 잘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패시브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 모두 패시브 투자를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패시브펀드 투자자들조차 일반적으로 고점에 들어가서 충분히 오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온다. 지금까지 내내 말했듯이 투자는 본래 반직관적인 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두뇌가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달바에 따르면 주식형 미추얼펀드 투자자들이 평균 투자기간은 3.2년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올린 평균 수익률도 3.2%다. 패시브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3.2년마다 펀드를 갈아타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다. 자주 갈아타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패시브 투자를 한 뒤에는 투자기간 내내 투자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식에 투자할 경우 3.2년보다 훨씬 길게 투자기간을 잡아야 한다. 패시브 투자를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는 매매 욕구고 다른 하나는 추종지수를 바꾸려는 욕구다. 그래서 패시브 투자가 쉬운 투자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제대로 실행하는 투자자가 드문 것이다. 투자자들은 마치 보름 동안 꾸준하게 약을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이틀 복용하곤 효과가 없다고 짜증을 내는 환자와 같다. 그래서 다른 치료법을 시도하면 증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마저 생긴다. 투자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입에 쓴 약을 장복하지 못한다. 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합리적이지 않고 냉정하고 한결같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실제로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다. 냉철한 자자력을 지닌 극소수에 속한 이 말이다. 이 극소수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패시브 투자를 할 수 있다. 시장의 열기나 냉기에 상관없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대다수의 다른 투자자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정말로 여러분이 냉철하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주가가 15% 정도 떨어질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탐욕과 공포, 후회와 과신, 그리고 석기시대 두뇌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우자건 목사건 형제건 투자상담사건 여러분이 장기적 전략에서 벗어날 때마다 본래 모습을 찾게 해주고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 아님을 상기시켜줄 사람을 곁에 둬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장기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역시 도움을 받아라. 감정에 휘둘린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다만 자자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는 정말로 어렵다. 퍼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낮다. 사람들은 기업이나 시장 전반의 주가 수익률이 낮으면 증시 투자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상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퍼로 어떤 기간 동안의 위험과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은 악령을 부르는 게임을 하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퍼가 낮을수록 위험이 적고 퍼가 낮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퍼가 쓸모없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시장이나 주식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다른 모든 가치적도와 마찬가지로 퍼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그것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예측력을 잃은 지 오래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시장은 널리 알려진 정보의 가치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깎아내린다. 물론 펄을 기준으로 비슷한 종목들을 비교해보는 건 괜찮다. 또는 퍼의 역수인 주식 수익률을 채권금리와 비교하면 유상증자나 자사주 매입의 상대적 이익을 가늠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유상증자는 반대의 효과를 낸다. 이처럼 퍼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퍼만으로 주식이나 증시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퍼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의 예측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다 반영을 하는 거죠. 퍼의 중요한 문제점은 누구나 느끼는 고소공포증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었다. 설령 살아남아 불구가 되더라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하려고 고소공포증을 갖게 됐다. 퍼는 높거나 낮다는 높낮이 개념으로 제시된다. 현대 자본시장이 등장한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IRA, 찰수휴압 같은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처음 투자에 나선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이다. 쉽게 말해 현대의 투자는 우리 두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했다. 우리 두뇌는 예전부터 높은 것은 위험하다고 믿고 있다. 떨어지면 죽지 않더라도 불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두렵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퍼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높은 건 무조건 위험하고 낮은 건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낮은 퍼는 덜 위험하고 높은 퍼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퍼는 모두 지금과 과거의 상태를 가리킬 뿐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대개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 즉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떨어지고 좋아지기 전에 먼저 오른다. 현재의 퍼는 미래의 실적과 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주가에 비해 순이익이 그렇게 낮은지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려면 우선 두 변수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말해 주식 투자 위험이 매우 낮아지고 증시가 급반등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의 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상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약세장이 바닥을 쳤을 때만 퍼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주가는 때로는 강력한 실적에 비해 더 올라가는 일명 오버슈팅을 하기도 한다.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어 향후 호황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실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퍼는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지나친 기대감이 경제의 현실을 벗어나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으나 퍼 만으로 주가가 다시 급락할 시점이 도래했는지는 알기 불가능하다. 퍼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질 게 확실한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낮은 퍼는 어떨까? 퍼가 낮다는 건 투자 위험도가 낮다는 뜻일까? 내가 과거 기록을 보고 느끼기에 낮은 퍼는 실적이 곤두박질 치기 직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선사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퍼가 낮은 이유는 실적이 너무 좋아 주당순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낮은 퍼는 속설대로 주가가 실적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때로는 낮은 퍼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실적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 만큼 지나치게 빨리 좋아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1928년과 1929년의 경우가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퍼가 낮는 경우는 주가가 너무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 너무나 호황이기 때문에 퍼가 낮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고점이기 때문에 사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이유도 있다고 하거든요. 기간을 어떻게 잡고 어떤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든 간에 퍼만으로는 믿을 만한 예측 패턴을 구할 수 없다. 퍼는 과거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불안전한 지표일 뿐이다. 그것은 미래 위험이나 향후 1년이나 3년, 5년 뒤의 수익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주가는 퍼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모두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동안 퍼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에 이 말을 잘 믿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확증편향이라고 부른다.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신이 믿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만 받아들이고 다른 사례는 무시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퍼의 미신이 맞는 사례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사실은 맞지 않는 사례 역시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주가나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일 밸류에이션이나 지표 같은 건 예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퍼, 주가 순자산 비율, 내가 오랫동안 좋아한 주가 매출액 비율, 배당률도 모두 마찬가지다. 적어도 지금까지 미래를 예측해주는 단 한 가지 마법 같은 지표는 등장하지 않았다. 설령 그런 지표가 등장하더라도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투자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가 시장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책 소개할 때도 마법의 지표 그런 것을 소개를 했는데 한두 가지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한때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순간 또 그 지표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정말 무수히 설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맞서지 마라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에 맞서지 마라는 말은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잘못된 미신이다. 이 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증시의 악재이고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통상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늘려 증시의 호재이지만 긴축적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증시의 악재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재할인율, 연방기금 금리, 단기 금리 등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잘못된 견해인 건 매한가지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이 폭락할 거라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미신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한 주권에서 무조건 팔거나 사라는 속설은 전부 잘못되었다.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알기로 언제나 전혀 문제없이 들어맞는 단일지표란 건 없다. 그런 게 있다는 속설은 미신이다. 연준은 약세장이 막 시작되던 2007년 말부터 기준금리 목표치를 0에서 0.25%까지 꾸준히 낮췄지만 증시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반면에 연준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금리를 올렸지만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금리 인하는 연준이 통화 공급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인 건 맞다. 그러나 경기가 화랑일 때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낮추는가.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한 1976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해보라. 경기가 화랑일 때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물가폭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이 적절히 역할을 수행한다면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특히 무엇보다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결국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리 조정의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연준이 대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한다. 물론 연준도 때로 실수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보통 경제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금리를 올린다. 사실 증시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때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긴축기조로 전환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큰 그림으로 보면 25bp나 50bp 또는 100bp의 조정은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주식을 사거나 팔 것인가? 물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 돈이 종종 증시로 유입되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정책만이 전세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막바지인 2010년 현재 출구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물론 출구 정책이 늦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리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추세 전환이다. 그들은 중앙은행들이 서둘러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증시 회복세에 찬물을 부을까 봐 두려워한다. 전세계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미신에 빠진 것이다. 역사를 보면 긴축 주기의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표 28-1은 통화 긴축 정책이 시작된 시점 이후의 증시 동향을 보여준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증시는 12개월, 24개월, 심지어 36개월 후에도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통화 긴축이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즉 금리가 인상돼도 대부분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긴축 주기는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진 후에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연준도 분명 실수하지만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나치게 서둘러 긴축 정책을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연준 이사회는 지명직이라서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좋은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이른 출구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망쳐 자신들이 지명권자인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표 28-1과 표 28-2는 증시가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금리 인상이나 심지어 긴축 주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원래는 더 읽을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 수 있는 여러가지 투자 격언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할 확률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읽어보지만 김피처의 책은 뛰어난 직관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